현재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법안 가운데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재민들을 돕는 법도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들은 오늘처럼 추운 날에도 화재 위험 때문에 전기장판도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도와줘야 할 국회는 오늘도 멈춰 있습니다. 2년 넘게 이렇게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200명이 넘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4시 뉴스 스토리입니다.